안녕하십니까 겨울이라 볼품은 없는데 이 나무가 구기자 나무입니다. 가짓과 식물이구요. 가짓과 식물 중에서도 걸출한 약성을 가진 약재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등 동양 상국에서 최고의 약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삼, 하수와 함께 3대 약재로 치는 약초입니다. 구기자를 차로 다루 상복하면 눈이 밝아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정력이 강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면서 백색까지 장수할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뛰어난 강정제로 집을 떠나는 천리길에는 구기자를 먹지 말라고 했구요. 일본에서도 독신자는 구기자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구의 마돈나나 케이트모스 등 유명 배우들이 노화방지와 정력강화를 위해 구기자를 상복한다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약재명은 열매 말린 것을 구기자라고 해서 주약재로 쓰구요. 입 말린 것을 구기여, 뿌리 말린 것을 지골피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평안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오늘은 뿌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구기자뿌리입니다. 아직 땅이 얼어서 뿌리를 제대로 캐지 못했구요. 다 끊겼습니다. 이 구기자뿌리껍질 지골피는 심혈관 계통에 작용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혈압을 내리기 때문에 고혈압의 효능이 있구요.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허약한 증상을 치료합니다. 몸이 허약해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열과 식은땀에 좋습니다. 네 또한 폐에 좋은 약재로 피를 튼튼하게 해주구요. 심한 기침병인 해수, 또한 천식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소변출혈, 토혈, 코피 등 출혈을 먹게 합니다. 학질치료에도 효능있는 약재입니다. 네 참고로 열매 구기자는 간과 신장기능을 강화하구요. 명목과 윤폐의 작용이 있습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서 허리와 무릎의 힘이 강해지고 남성의 정액 분비량이 늘어나며 발기부전, 유종을 낮게 합니다. 임신을 못시키는 증상을 개선하는 강정의 작용이 탁월합니다. 눈을 밝게 해주며 잠을 잘 자게 하구요. 머리가 일찍 휘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조혈기능이 촉진되구요. 혈압을 내리고 또한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의 효과가 있습니다. 피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피를 윤택하게 해주구요. 전체적으로 신체 허약증을 개선하는 자양강장, 정력 강화의 작용이 뛰어난 약재입니다. 네 구기협은 암세포 억제작용이 확인되었구요. 여성의 자궁중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잎을 차로 다려 상복하면 암을 예방하고 임신에 유리해집니다. 또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집니다. 네 잎이나 뿌리에 껍질 말린 것은 하루에 10 내지 20g, 열매 말린 것은 하루에 5 내지 15g 정도를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구기자 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